왓츠어 왓츠어 와아 근데 별로 안 태어남 흑흑 22년생 흑흑 가카 잘가라 턱벌레 고사베게 많음 맹공 숭배 충돌강타 킬간 놓친거 같은데 왜 쇠 정권수양 축성 사람들이 카카 쏘는 포인트는 다 내가 역배포로 박아서 잃은 포인트로 쏘는거니라 결국 모든 카카는 내가 쏘는 카카인거야 하나를 위한 모두임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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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를 위한 모두 우리 모두의 추억 유유유 아 나를 업친 모두의 추억 뭐 먹어야 돼? 가자 디리 모자라 체력도 쓸데없이 뺀 것 같다 볼링하는 왓츠 관절 부수기 띠어 으응 내가 걸으면 평생없어 어쩔건데 아팠어 소리 지르는 어쩔건데 저쩍 그램 랭 으어어 너무 아파 우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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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요요요요 오우 아웃버셔드 아무것도 안함 분화 안잡히는줄 아네 하하하하 야 사일런트야 이거봐라 사일런트야 이거좀 넣어 교훈 넣을까 위갈김 넣을까 어예 교훈 룬피 근데 지금은 덱 너무 약함 너무 약해서 보스 한 턴에 못 잡음 흑흑 워터 너무 약해 보스도 한 턴에 못 잡고 왓업이야 고 상필 보스 정도는 한 방에 잡아야지 아쉬 보수 깡깡깡 의단? 의단교훈 아니 소라이들 음 망겜이야 이거 망겜 점탑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 어택당만 찍는 애들 저런 애들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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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아 애먹으실? 아, 돈 좀 아꼈을걸 배 싸먹느라 아, 다행이네 윽배 융배 그리임 캣서 아.. 아.. 54 시권 돌려채기 정권수양 음 무해가 없구만 교훈은 왜 자꾸 나와 어족 아이고 아이고 되죠 의단 전혀 못 크는 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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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료 공격 파워. 정성 당당하게 쏘자. 비갈김. 대우스 전지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바도부호. 빡빡이. 빙쇄장 아니면 커피일 것 같은데. 식권도 있고. 빙쇄장 아니면 에서urning. 버그. 활기. 빙쇄장. 갇게. 공격 파워. 없던 것 같은데 오버워 던지? 던지에서 리은 뺀거 웰싱턴 파같은 노래작업 속을 시작한 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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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골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 혼자 가기 위험한 건 맞는데 골드를 왜 줘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걸어가면 비하관리를 잘 입고 곧 곧 랭크병 먼지 아 와 저 조패는 호션하지만 호션 많아서 싸우면 짐 랭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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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왓츠한테 맞고 날아가면 비행할 수 있으니까 왓츠어도 비행기가 아닐까 헉 치사하게 처음부터 왓상을 전해 사일런트 무한대 갈 때 화상단타 화상단타 뜯어맞고 죽었던 기억이 아니었군 무료공격파워 불의고리 증시수양 다 지우고 추버걸 봐요 해야지 근데 나이오가 없는 여기서 첨 퀴즈 전지의단 의단하면 의단이 클까 안 클까 안 클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다 안큰다 사본 말고 첫타에 잡으면 크겠지 지식증가 이펙트 메아리로 쓰면 알고리즘 두번 크는데 더 직관적입니다 그 연사광란도 두번 크는데 아 내 덱 다 날려먹음 교훈 때문에 내 덱 다 날려먹음 내 덱 다 날려먹음 안녕하세요 큰일났네 포션을 쓰는게 맞겠는데 망겜 망겜이 그렇죠 거속을 그냥 뺄걸 여기가서 자는 것도 카드 나오잖아 에잇 내 노맛 지노우를 들고 가야될 안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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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맹공 써야되나? 지금 방어도가 모자랐네 모르겠다 그냥 저 뒤로 버티는게 맞나? 모자란하나 더 하고 아니 이대로는 심장 못잡을거 같은데 또 갈김 또 갈김 이거 어지러움 타던가 안타던가 기억이 안나네 안타지 않나? 저 뒤로 타던가 안탔다가 이상하게 저 뒤로 타던가 안탔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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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탔던가? 저 뒤로 타던가 안탔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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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탔던가? 이렇게 이동 TriDes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스택이나 5스택이나 그치. 달팽이는 첫 턴에 때리기도 하니까. 까까가 첫 턴에 약한 거 생각하면 4스택이나 할 때 아닌 말고. 와우. 아름다운 스택 퀄리. 에페베베베 향로 지루. 에페베베베베베베베. 음. 저게 없다. 왓처 제일 살기 카드 없다. 격분. 격분 무회면 깨는 건데. 알파. 알파. 진노소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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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덕이. 진노소설장에. 자극의 카드로. 체먼지. 아 f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백의 쓰레기들 다시 오면 더 쉽게 잡을 텐데. 백의 쓰레기들 다시 오면 더 쉽게 잡을 텐데. 예술이야. 이사이사. 의단 아트. 까까한테 의단 찔러서 잡았다. 액트폰은 진짜 모르겠다. 아트폰은 진짜 모르겠다. 마요 제거 포션이 딱인가? 아트폰은 진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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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랑 정글 오링 간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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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꺾이지 않는 포인트 잔고. 음 머지움. 충돌 강타. 충돌 강타. 수비. 호션을 어떤 놈으로 설까? 지금 무한대가 안될거라서 좀. 놀리는데. 액상욕. 액상욕. 프리즘. 누가 프리즘 소리를 내었어. 공개하다. 근데 이러면은 교훈이 2분의 1이네 교훈이 마요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대힘 교훈이 2분의 1이네 손해도 더블 개손해 아 힘 그만 깎아 방패때문에 힘이 빠진다 그렇다 난 왓처였던 것이다 심장 잡으러 가야지 구셔먹고 교훈 보는게 나을 것 같아 향로때문에 아예 마요에 들어갔다 혼자 두개라 광풍 먹을만한 것 같은데 어차피 무한백도 안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예 마요 아 혼절적이서 빼는거는 별로 안좋은 선택이었을지도 이러면 어족으로 연타박을 수 있고 공업 빼고 이거 전지마요 하는게 낫겠지 마요 중독자 이럴거였으면은 왕풍쓰지말걸 흐흐흐 왓처가 창공 사용하면 왓처 카드 나오나요? 디펙터 카드 나오나요? 왓처 카드 나옵니다 다른 캐릭터 카드 얻으려면은 카드의 지시문으로 써있던거 아니면은 커스텀에서 다른 캐릭터 카드 나오는거 체크해야나 마요 없었으면은 살짝 몸비틀기 들어갔겠다 도올려차기 빡 561골드 세일 나 고기 안먹어 안식하는 왓처 이게 볼줄 모름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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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트 레벨이 자 봤다 음... 음...